너무 궁금한데 한 번 바로 들어볼까요? 이야 발성이 비트콜하는데 쨔히지 내 차례? 잇고 산 삐구이들 월! 나 기다린 가족들 내게로 와! 나 고워! 잇고 산 삐구이들 월! 나 기다린 가족들 내게로 와! 나를 가라봐서 넌 막 속여 날 또 마마도 잇지 미처링 없이 혹은 과일 통과 미끈이 언제나 생긴 변함 설마했던 내가 이 길이 시대를 통과 예! 그냥 유학하는 것 같아요 문제 이제 내 현재 이제는 прост'd해 단단한 형제 누가 받아올 날까지 보이네 자연생 아는 해받자 нап 예상에 Sensate경 지금 현재 이 시내 겹칠 만한 거로써 마음가짐 like chur 칠십 해가야 기라 쓴 만개 덕떤 지구 반대에서 공개 터칠 예! 아이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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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을스 노피가 일 것 같아 뭔가 아 신스 아 랩을 진짜 잘 하더라고 자기 목소리를 갖고 있고 캐릭터가 확실했고 랩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로 요즘은 오우